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석가산이구요 여러분 오늘은요 지구가 지금 현재 고대의 초신성 폭발이 남긴 대형의 구름속을 지나는 중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초신성 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슈퍼 노바라고 하거든요 슈퍼 노바 초신성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질량이 무거운 별이에요 지구보다 훨씬 무겁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구요 초신성 이라고 하는거 그래서 이런 중력 이라는게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지금 중력은 인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많이 뭉치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질량이 많아지는데 작은 부피에도 질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무거운 별이 되다가 나중에 그 견디지 못해서 쉽게 말씀드리는거에요 폭발하는거에요 폭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큰 빛을 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을 내면서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태양 같은 여러분 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 헬륨 정도 그 다음 물론 뭐 다른 원소도 예쁜기는 하지만 그런데 초신성 같은거는 그것보다 좀 더 무거운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탄소도 줄어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탄소 수소 뭐 여러가지 질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무거운 원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 같은 원소는 그쵸 철 같은 원소는 여러분 우리 피를 전달하는 해모글러빈에 들어가는데 그런 원소들 사실 다 초신성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성이 없으면 우리 같은 인간도 없습니다 생물학식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런 초신성이 폭발하는 지금 지대를 우리 지금 지구가 지금 움직여서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지구가 지난 3만 3천 년간 고대 초신성에 남긴 대형 구름 속을 지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3만 3천 년 동안 지나왔는데 우리 몰랐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현재도 항진중이다 현재도 거기 가고 있다 그래서 호주 국립대학교 사이언스 알러트지에 따르면 이 대학 핵물리학자 안톤 월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대서양 해저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에서 철 동의 원소를 확인해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철이라는 게 23번인가 23번 원소인가 그러면 중성자도 23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60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동의 원소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성자는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은 조신성 폭발 때 생성되는 희귀와 방사성 동의 원소로 반감기가 262만 년이다 철 60 1,500만 년이면 완전히 붕괴해서 46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에서 발견되는 모든 철 60 동의 원소가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온 것이다 그렇구나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그쵸 1,500만 년이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감기가 반이 되는 거 그 원소가 반이 되는 게 262만 년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려면 1,500만 년 정도 걸리는데 지구 역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 46억 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지금 철 60 동의 원소가 발견된다면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온 걸로 당연히 추측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 260만 년 전과 600만 년 전 침전물에서 철 60 동의 원소를 찾아내는 바 있고요 최근에는 남극 서론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 철 60 동의 원소가 확인되고 지구 주변 우주에서도 17년간 위상에서 포착되었다 그래서 결국 지구가 수백만 년 전 초신성에서 나온 구름 속을 지나면서 이 동의 원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철 60 동의 원소를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그 구름 속을 지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철 60 동의 원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지구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밌다 그래서 연구팀은 ANU 중이용 가속기 시설 내 질량 분광기로 대서양 두 지역에서 채취한 다섯 개 퇴적물 샘플을 분석해서 철 60 동의 원소의 흔적을 찾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대에 어떤 그런 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조사한 길과 약 3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 60 동의 원소를 발견했고 그것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뭐 운속 같은 것을 충돌했다면 그건 국지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청난 범위에 퍼져있는 지금 초신성의 어떤 잔해 속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현재 고비도의 가스와 먼지 등으로 된 약 30만 광년 길이의 국부 성간 구름 속을 수천 년째 지나고 있다고 하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속을 지나고 있는 지구의 철 60B가 뿌려졌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는다 그런데 태양계가 처음 이 구름에 진입할 때 철 60 동의 원소가 급증하거나 적어도 가장 오래된 33,000년 전 샘플에서 이 수치가 현재 낮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연구팀이 분석한 샘플에서는 큰 변화 없이 철 60 동의 원소가 연간 3.5개씩 1제곱센터 2제곱센터 그래서 33,000년 동안 고르게 축적되어 있었다는 33,000년 훨씬 더 이전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LIC와 초신성 잔해가 한 구조가 아니라 수백만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간 물질에 남아있는 잔해와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IC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희미한 초신성 잔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먼지 입자에 붙잡힌 철 60 동의 원소가 성과 물질 사이에 떨어진 결과가 나왔던 바 있는데 그럴 경우 철 60 동의 원소가 훨씬 더 오래된 초신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확인된 것도 그런 것을 일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훨씬 연날에 33,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초신성 잔해 속을 해치고 나왔는데 지금도 33,000년 정도 되도 조금 더 새로운 초신성 구름을 또 거쳐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초신 눈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구름 속에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초신성 잔해 넓은 범위에 퍼져 있으니까 밀도가 낮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구름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철 60 동위원서를 추적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지구가 초신성 잔해 속에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수식을 하나 또 전해 드렸고요 우리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 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